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 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여전히 일단은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삼성전자가 장중에 8만 전자 타이틀에 살아냈다가 지금 7만 9천 7백 원 가격을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연중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2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추가 상승이 이어가는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1에서 2% 하이닉스가 장중에 3에서 4% 정도 상승 나오면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5% 정도 오전장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막판에 우리 한미반도체 종목이 16%의 장대양봉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 AI, 반도체, ATBM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고공행진 신고가 돌파를 시도하니까 그 밑에 있는 우리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짱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 인공지능 AI, 반도체, ATBM 키워드로 추가 상승을 가져가게 된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 또한 2800, 2900, 3000포인트까지 추가 시세 상승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우리 올해 금리이나 3번 정도 연준이 진행하게 되는 데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어제 공시가 나온 삼천당 제약 종목이 바이오시밀러 유럽 쪽에 9개국의 독점 계약을 또 추진한다는 이치로 현재 2연속 상한가를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반도체 광풍 속에 좀 부가적으로 어떤 계열적인 호재를 낸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점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1억을 돌파했고요. 7만 불 정도를 돌파시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코인베이스 신고가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그중에서도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들이 이제 추가 시세에 나올 수 있으니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막판까지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마지막 종가 관심주는 LG 헬로비전 종목입니다. 방송통신사업자고요. 전기차 충전 테마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 최근 과거 시세 반납한 눌림목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손절가 3,350원 매수가는 금일 종가 이하 가격으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헬로비전까지 막판에 저희가 살펴볼 종목으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